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드를 치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할까요? 가재는 개편이다. 같은 입장이라서 그런지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사퇴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 안에는 홍준표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본인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3자처럼 이렇게 논평하듯이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후보와 반대되는 정책 입장을 발표하지 말아라.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후보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지원하는 메시지, 단일 메시지를 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 비난하는 메시지를 써왔던 게 홍준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도 다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후보가 직접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 이준석이 못마땅해도 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준석이 못마땅해도 포용해라. 지금 이준석이 못마땅해도 포용해라가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의원부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선대비에 들어오고 선거에 방해하지 말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돕든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견제를 날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은 앞으로 대권을 더 바라보고 정치를 더 길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정치적 감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는지. 홍 후보는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이 있고 ARS가 있는데 전화면접은 응답률이 20에서 30%가 이루고 있고 ARS는 3에서 7%에 불과하다. ARS는 우리한테 통상 5에서 8%까지 유리하게 나오는 게 통계 수치상 정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정권교체 열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통상 리얼미터 등 ARS는 경향성만 보면 되고 NBS 등 전화면접 조사는 실제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ARS 조사인 공정,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조차 늘상 우리에게 5 내지 8%가 유리하게 나오는데 1.6%가 윤석열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건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더 악화시키면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홍준표.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이렇게 안에 분탕질을 하니까 거기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김건희 씨가 본인이 사과하면 국민적인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모르겠다. 저 기자회견 가지고 국민적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분노라고 아예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동안 주가 조작했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주가 조작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냈지만 박범계가 이거 빨리 더 조사해봐라. 이렇게 체근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적어도 주가 조작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공세를 폈다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이런 사과를 해야 될 텐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지금 상대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익을 하다가 또 뭔가 자기가 비슷한 길을 갖고 있던 이준석이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치지 말아라. 내치게 되면 선거에 불리해진다. 선거에 불리하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매일 그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글쎄요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글로 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적응도로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당내 지지 세력이 없고 방금 들어왔던 4개월 5개월 된 후보에게 당내 지지율에서 저렇게 지는 이유가 다 저기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 내에서는 너무나 개인의 캐릭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지를 못한다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가면 파일음을 일으키니까 본인의 스토로 나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이준석이가 지금 뭔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면 홍준표 의원 자체부터가 거기 나가서 뭐 이상한 청년들을 하고 만들어놓고 그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매일 걸 달아가지고 사실상은 윤석열 후보를 까는 질문을 하고 또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까는 질문에 대해서 또 까는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금 당의 선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런 글을 쓰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내치면 선거에 불리하다. 이기는 선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밖에 나서 논평 또는 평론가인처럼 행세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에는 홍준표 의원도 들어가 있고 또 당의 대표 후보에 이런 정책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메시지 경고에는 바로 홍준표 의원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홍준표 의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의원은 이준석을 포용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을 홍준표 의원이란 말로 금방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후보를 포용해가지고 도와주고 정치 신인인데 거기에 대한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공격하고 반박하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정치를 오래 했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거다. 지금 이 댓글에 보면 홍준표 의원 못지않게 이준석 못지않게 홍준표 의원의 비판한 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은 3명을 꼽고 있습니다. 김종인, 홍준표,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놔 놓고 그런 말하는 사람보고 거구를 하지 말고 거구를 하지 말고 전에처럼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괜히 욕들어먹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하는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쪽박을 깨는 소리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이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4일과 25일 실시한 정례조사를 보면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은 39.1, 윤석열은 37.5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은 1.3%포인트 올랐고 윤석열은 3.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1.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는 1.8%포인트가 상승한 6.5%이고 심상정은 0.4가 하락한 2.1입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선대위 다툼, 국민의힘 내용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윤 후보의 공정상식이 지금 배우자 리스크로 인양할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 배우자 리스크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이 만들어놓은 특히나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같은 이런 당 내에 있는 인사들까지도 그렇게 공격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같은 당에서 저렇게 공격하니까 진짜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치명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는 빨리 공정 영역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가 아니면 선대위 들어와서 조용하게 진짜로 배기종원해서 도와주는 게 본인 정치를 위해서나 앞으로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